그럼 지금부터 보여주겠다 나의 파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야! 이야! 간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거냐? 바로 건전지를 이용해서 수세미의 물을 지켜볼건데 준비물은 이 두개가 끝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건전지 정말 많이 이용하잖아요 시계라던지 손전등이라던지 특히 리모콘! 손가락 마디 두개밖에 되지 않는 크기를 가진 이 건전지의 엄청난 힘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엇을 준비했느냐? 바로 껌입니다 여기 엄청나게 많은 껌이 있는데 여기서 껌 아무거나 하나 딱 잡아서 포장을 뜯습니다 그리고 껌을 꺼내서 여기서 종이 포장을 한 번 더 벗기면 껌이 나옵니다 껌은 허팝이 불어 음... 근데 필요한 거는 껌이 아니고 바로 껌종이입니다 그럼 일단 연습경기 들어가겠습니다 건전지로 껌종이에 불을 지펴봅시다 먼저 껌종이를 한 번 접어주고 끝부분은 두껍게 점점 갈수록 얇아지고 다시 갈수록 두꺼워지게 잘라줍니다 이거 말고 이 부분이 필요한데요 약간 모래시계처럼 생겼다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건전지에 마주하게 이렇게 딱 가져가서 양쪽을 이렇게 붙여주면 오 연기나! 오! 오 타고 있다 여기 보면은 껌종이 얇은 부분이 탔어 이렇게 작은 건전지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면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타버릴 수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의 핵심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철수새미 이거 우리가 냄비 같은 거 엄청 태웠을 때 이걸로 빡빡빡빡 문지르면은 다 깨끗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바로 아주 막강한 철수새미 여기에 건전지를 딱 합쳐시키면 불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다 하나 둘 셋! 파이어! 땡! 달라붙었는데? 잠시만... 떨어져! 잠시만 이거 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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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어져 잠시만 어 됐다 이야! 우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되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철수새미는 이게 엄청 두껍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철수새미 말고 좀 더 섬세하고 얇은 철수새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또 준비해왔습니다 짜자자자잔 엄청 많아 이거는 보면은 진짜 얇아요 여기 보면 머리카락처럼 엄청 얇아 철수새미랑 이렇게 비교하면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거는 던전지랑 부딪치는 순간 자꾸 불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한다고 불이 날 것 같진 않은데 3.2.1. 간다! 오, 불 불이 붙었어! 오, 뭐야? 우와, 스파크 뛴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보이죠? 우와, 용암 처럼 불이..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불이 막, 부하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네요 약간 용암이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에요 오오 신비하다 뜨겁다 뜨겁다 여기 보면 불이 났던 자리는 이렇게 색깔이 진해졌고 불이 안 붙었던 자리는 그대로 회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할거냐? 자! 자! 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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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이게 책상에 철수세미를 붓다가 건전지가 테이블 위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살짝 스쳤는데 여기 불이 붙어버렸어 오... 저희가 수화기! 다 껐다 책상에 건전지를 전부 다 제거하고 이제 테이블에 건전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많은 얇은 철수세미를 여기 바닥에 이쁘게 깔아가지고 허팝 손에 건전지를 잡고 파이어 어택! 해가지고 딱 바닥을 찍으면 철수세미를 따라서 짜자자자자자자자자 파이어 어택이 일어나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진짜 살짝 이 두 개가 스쳤는데 불이 붙었어 잘 보세요 오! 봐봐봐봐 이러고 나서 이게 안 꺼지고 이렇게 점점 다 타들어가 이거 이거 보세요 보세요 이거 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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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밟아도 잘 안 꺼져 소화기 파워! 꺼져라 얍! 보셨죠? 건전지? 아무 때나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거 약간 타노스 느낌 나는데 타노스의 건틀렛! 그걸로 파이어 어택!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타노스 건틀렛 있죠? 타노스의 건틀렛 착용하고 제가 이걸로 파이어 어택!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얇은 철 수세미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갈게요 짜자잔! 보드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8가닥으로 나가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럼 이제 타노스 건틀렛 착용하고 건전지 닦아주고 잠시만 이게 건전지가 안 잡힌다 그럼 지금부터 건전지에 양면 테이프를 부착해서 손가락에 합체 시켜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타노스의 건틀렛 파워를 보여주겠습니다 간다! 이야... 간다! 파이어! 어택! 어택! 잘 안된다 1차 시도 실패 건전지를 손에 다 부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타노스 건틀렛 주먹을 치면! 짜자자잔! 가자 그럼 지금부터 보여주겠다 나의 파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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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 됐다 됐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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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는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지금 그거 빨리갖기해서 본거야 여기 보면 쭉 이렇게 가서 여기 지금 완전 숯불인데? 엄청 뜨끈뜨끈해요 난방이 따로 없어 따뜻하다 여기 철수새미를 쭉 지나가면서 불길이 스파클 튀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타노스 건틀렛에 건전지를 부착해서 얇은 철수새미에 공격을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스파클을 튀면서 불길이 일어납니다 오.. 보셨죠? 연전지 타노스 건틀렛의 위력입니다 여기 온도를 한 번 볼게요 200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